아, 여기가. 선배님이. 여기가. 여기가 이제 현성 씨의 공간이군요. 이제 어쨌든 저는 직업이 또 배우고 해서 혼자 뭐 좀 대본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. 아, 근데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도 있고. 그리고. 이게 제일 걸려. 이게 뭐지? 이게 진짜 뭐예요? 의자예요. 이것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. 아프리카에서 온 의자인가요? 이 부피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? 이제 제가 그 수화물로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.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돼요. 이게 한 하루 한 7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아프리카에서 수공을 다 했을 테지만. 저랑 엄마랑 매니저 삼촌까지 이거 왜 샀냐고. 그런 물건이에요. 아이고. 만칠 지가 너무 오리 됐죠?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머리 진짜 잘 부르신다.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. 작기만은 내 기억 속에. 이런 거? 우와. 너무 멋있어. 순간적으로 여기 방 안에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 방에서 이 의자랑 잘 어울리시네요. 그렇죠. 의자 빼면 안 될 것 같아 준서야. 제가 이거 살 때의 기분은. 정말 내가 원하는 내 공간이 생겼을 때. 그때 이거 갖다 놓고. 기타 연습하고. 그러고 싶다.